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학사 김종국입니다. 3월 28일 날 치렀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시험문으로 고생 많으셨죠?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토닥토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기로 했겠지만 오늘 하루종일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그리고 고2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을 얘기해도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토닥토닥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거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나 스스로한테 그래 나 그래도 내가 이번에 점수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만큼 내가 했으니까 잘 분석해봐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물론 주변에서 이제 하는 거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멘탈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고2잖아요. 이제 고3에 올라가서 수능까지 달려가는 그 진검다리 중간 다리 역할이니까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얻어가지고 내가 주의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조심하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이 모의고사를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아시아사 총평을 가볍게 말로만 한다면 말로만 한다면 일단 이거는 얘들아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선택과목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사 문제를 접한 거야. 게다가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제가 떠들어봤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라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쨌든 나는 제대로 못 풀었으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정답률을 볼 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잖아? 이거는 개념 강자라든가 내가 동아시아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야. 즉 아직 동아시아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옆에 써있는 정답률을 가지고 이리이리 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정답률이 20몇 프로짜리가 있어요. 30몇 프로짜리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문제를 풀 때 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틀렸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그런 정답률이라든가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셨죠? 하면서 갑시다. 1번 각 국가의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각 국가입니다. 볼게. 자 챗 동아시아사. 챗 동아시아사네. 챗 GPT 아니고요. 챗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나 봐요. 챗 동아시아사한테. 그랬더니 챗 동아시아사가 답변을 해줬대요. 각 국가는 기원전 1600년 무렵 황허강 중류 일대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국가의 모습은 수도 유적인 은허. 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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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가는 전쟁이나 농경과 같은 중요한 일에 점괴를 거북의 배 딱지나 동물의 뼈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문자가 오늘날의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여기서 기록된 문자를 뭐라 부르는데? 갑골문자. 갑골문. 상나라. 그죠? 상나라의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 보세요. 그럼 갑골문 고르면 돼. 갑골문 어디 있게? 2번. 여기 있네요.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뭐야? 주먹도끼야. 이렇게 생겼잖아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갑골문. 이거는 허무두 문화. 신석기 시대 때 나왔던 허무두 문화. 이 허무두 문화는 창장강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창장강 하류. 돼지 모양의 토기가 나왔고요. 이건 한반도. 빗살머리 토기죠. 한반도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니까. 5번. 이거는 일본 조몬문화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 문제 2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 황제를 보니까 기호 0번. 가. 중국 여사상 최고의 황제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저를 뽑아주세요. 저는 누구야.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로써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원지를 실시했다. 만리향성을 축조했다.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다이카 계신을 단행하였다. 아니 다이카 계신을 단행한 것은 일본입니다. 그렇죠? 1번. 특히나 일본의 누구야. 나카노오에 황태자야. 나카노오에라는 사람이 있거든. 아직 공부가 거기까지 안 됐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나카노오에. 2번. 장군을 서역에 파견했다. 이건 한나라 무제죠. 한나라 무제. 3번. 주량을 몰아내고 집권했습니다. 주량을 몰아냈다. 위만이 몰아냈죠. 다음은 4번. 도량형 화폐의 문자 등을 통일했다. 도로의 폭 같은 거. 싹 다 통일했네. 정답 4번이야. 5번.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침략했습니다. 이거는 당나라입니다. 나당연합군.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다. 시황제에 대한 업적 고르는 거. 문제 3번 가볼까요?